자문 23장 23절 안녕하십니까 성대 여러분 이번 주 교과는 제12과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먼저 교역절을 보겠습니다 자문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구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역사의 시간 곳곳에 장애물과 함정을 놓았습니다 먼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여러 번 그의 생명을 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사건은 왕자를 놓고 서로 암투를 벌이는 세상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구속사의 이면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 사이의 대쟁투가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소제도 역시 허물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중간기 시대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소제사를 회파하고 그 재단 위에 돼지를 제물로 드리게 하여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법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도 광야에서 세 번이나 시험을 해서 메시아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험악하고 험난했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 역시 순탄하지 않도록 사탄은 곳곳에 장애물과 함정을 놓았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한 역사를 지난 교과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과 황제를 숭배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때와 법을 변기하여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예배를 사탄 자신에게 돌리게 하기 위하여 강신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속임술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마지막의 가까움에 따라 자신의 분노 게이지를 한층 더 높여서 이러한 일들을 매우 거칠게 행할 것인데 때로는 무력을 사용하여 그 일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폭풍을 해치고 우리들을 하늘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늘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징조들을 매우 세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녀엘소와 요한계시록의 세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사탄의 전략들에 휘둘리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하늘집으로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등산객을 위한 안내도가 세워져 있죠 그런데 그 안내도의 내용이 세밀하고 많이 적혀 있으면 사람에 따라 반응이 나뉩니다 등산을 하지 않고 그저 산의 경치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세세한 안내도는 괜히 번잡하고 거추장스럽습니다 등반하지도 않을 건데 읽을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험한 산을 등반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자세한 안내가 좋습니다 어느 쯤에 난코스가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어디에서 쉬어가야 할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체력을 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쟁투에 거칠고 험한 협곡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세밀하고 정교한 안내도를 주셨는데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 게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밝히고 이 땅의 마지막 대쟁투를 통과하여 하늘 본향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교과입니다 대쟁투는 모든 시대에 걸쳐 진리와 우려의 싸움이었습니다 안식일과 일요일 역시 이 진리와 우려의 대표적인 범조에 들어갑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이 참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천상에서 수많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그분의 율법도 참된 율법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주권도 통치권도 참되지 않다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유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거짓 소금수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라고 유한복음 8장 32절과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진이라고 잠원 23장 23절인 오늘의 기억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를 사대 팔지 말라는 것은 잠원 4장 5절과 6절에 비추어 보면 진리를 얻어야 하되 버리지는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진리를 함부로 하거나 소홀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 줄 뿐만 아니라 사탄이 곳곳에 파놓은 함정을 환하게 비추어 그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이 10편 119편 130절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쟁투의 거친 길에서 어느 길이 주님의 길이고 어느 길이 사탄이 만든 거짓 길인지를 분명하게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쟁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6절로 21절에서 예언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큰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묘히 만드는 헬로로 세소피스 메노이스인데 교묘하게 고안된 혹은 교활하게 계획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라는 그 단어는 mythos인데 이 말에서 영어에 신화, myth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두 단어를 연결하면 지어낸 신화 혹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세 번역해서는 교묘하게 꾸민 신화라고 번역했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신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내려온다는 신화를 전하였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이러한 신화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류에게 한 설교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이곳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 등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변화산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쉬어진 영광의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아와 직접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주님의 크신 위험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광의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 말은 10편 2편 7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아들로 부르는 구약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 메시아 직분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택하셨다는 구약 선지자의 탄탄한 지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과 영광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이며 예언 역시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어두운 대를 비치는 등불과 같아서 우리가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이 교묘하게 꾸민 신화에 쉽게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또 이것을 각 시대의 대쟁투 593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 외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성경의 진료로 마음을 경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제 월요일 교과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속임수와 무력을 사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돌려지는 예배를 찬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충성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과 동시에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 교과는 대쟁투의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프라기스인데 그 의미는 인, 인장, 봉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장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뼈, 뿔, 수정, 돌, 금 따위에 새겨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쉽게 이해하면 도장입니다 이 인장은 역사의 아주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이 인장의 사용은 주전 30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인장의 주요 기능은 법적인 것으로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물을 예를 들면 가축이라든지 노예들에다 자신의 부호를 새기고 그곳으로 그 소유물이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즉 인장은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장은 종교에서도 중요하였는데 이를테면 짐승은 희생제물로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 표로 표시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인을 새김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소유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표를 하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표는 로마서 4장 11절에 의하면 인예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서로 바꿔 사용합니다 이 사건은 에스겔서 9장 2절로 9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보며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애통해하거나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표를 받으면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급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침을 성령과 연관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예배소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 누가 자신의 백성인지 표시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때 인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도중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큰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은 큰 환란과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인침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쟁투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이는 누가 그분의 참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표이며 이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유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의 인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은 바로 10개명의 넷째 개명입니다 열렌와이 또 교회 증언 6권 350쪽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개명 중에서 오직 넷째 개명만이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안시를 개명에는 인장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요호하라는 인장의 주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둘째는 만드신 분이 소개되는데 곧 창조주라는 칭호입니다 셋째는 창조주이신 요호와 하나님의 용토를 소개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장은 에스겔서 20장 12절 또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요호와 하나님 사이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인 대신에 자신의 권세 즉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람들의 손이나 이마에 받도록 강제하거나 압제할 것입니다 이마는 마음의 상징이자 의식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게시록 1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생계적인 강요에 의해서 즉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 예배를 따르는 것이고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지적인 확신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따라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탄의 거짓 속임수를 받아들이고 거짓 예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셔서 우리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열 교과입니다 대쟁투의 초점은 늘 말해왔듯이 우리가 누구를 경비할 것인가입니다 창조주를 경비할 것인지 아니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비할 것인지로 대쟁투는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편에든 서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느 한편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며 그 창조는 그로 말미암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분께 예배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탄은 창조주를 미워하고 이 땅의 두 권세 즉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 안식일을 바꾸고 무력을 통하여 예배를 강제로 탈취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쟁투는 권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안식일을 땅의 권세를 이용하여 패하려고 했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권능과 권위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러한 일들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하여 실행되지는 않지만 마치 코로나의 위기가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변하게 한 것처럼 이러한 일도 순식간에 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에게 경배하든 둘 다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은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고린도서 4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잠시 동안의 환란이 중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받는 것이 중한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혈 교과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일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엘렌 와이스는 늦은 비가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을 줄 것이며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적 55쪽에서는 늦은 비가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와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짓는 사회적 배경을 모르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른비는 태양력으로 10월경인 가을에 내리는 첫비를 가리킵니다 이른비를 기점으로 그 지방의 겨울 우기가 시작됩니다 이 비가 내리면 건기 동안 메마르고 굳어졌던 땅을 부드럽게 해 주어서 경작과 파종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늦은 비는 태양력으로 4월경인 봄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로 인해 곡식이 마지막으로 결실을 하는 매우 중요한 비입니다 이 비를 성경은 복음을 선포하며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배를 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마지막에 어떠한 폭발적인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이른비의 역사를 보면서 늦은 비의 사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른비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되자 초기 교회 시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충만한 사람들 위해 임하였을 때 영적 부응과 관련하여 크게 다섯 가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둘째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셋째는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넷째는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녀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부응의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도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져서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8장 4절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말씀 증거로 인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진술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보고 대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조차도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에 당시의 세계라고 알려진 모든 곳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늦은 비는 이 땅의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 더 큰 능력으로 내릴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경험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스가레서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세야 선제자가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호와를 알자 심서 요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헬렌 와이스는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 611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보금사업의 시초에 기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요호와를 대충 알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나면 그냥 대충 알아보려고 하는 자세로는 대쟁투의 치열한 전쟁에서 추수할 곡식으로 무르익을 수가 없습니다 선제자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심서 요호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교과입니다 목요일 교과는 늦은비 성령을 받은 자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다른 천사가 소개되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는 이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셋째 천사와 연합합니다 그 기별의 내용은 14장 8절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라고 각 시대의 대쟁투 603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외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큰 권세였습니다 대쟁투는 권세들과의 전쟁입니다 결국 어느 권세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는지가 대쟁투의 승패를 가루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역시 처음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왜 다른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때 큰 권세를 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권위 또는 권세를 의미하는 헬라우루는 엑수시아인데 108에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자주 악의 주관자와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할 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주적인 힘의 구조에 따른 새로운 질서에 부여된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이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악의 주관자와 더러운 비신들을 쫓아 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지상생에서도 대쟁투는 치열하게 계속되었고 이러한 싸움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엑수시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엑수시아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초기 교회의 부흥에 물꼬를 튼 바울 역시 그가 담해석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주님께로부터 한 사명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전도사로 세워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사탄의 권세, 엑수시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그분의 생애와 죽음으로써 음부의 주관자와 권세를 이기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불과 몇 년 만에 당시의 세계라고 알려진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탄의 엑수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더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으로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절에는 하루에 수천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었다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 때에는 수만 수십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늦은 비가 쏟아지는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도 식별하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날이 될 것입니까 엘렌 화이트는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507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의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날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 교과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고 사탄의 분노도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을 대신 사탄의 권유로 만든 거짓 안식의 준수를 강제하는 날이 올 때 자신의 생명의 안의를 위해서 사탄의 편에 설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화인 여사는 각 시대의 대정투 604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참한 시기를 준수하고 그분의 편에 서는 사람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이처럼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안성 한글자막 by 한효정